진료가 끊임없이 안고 있는 큰 변화,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전쟁과 기근, 지진, 진병, 그리고 기후 변화 이건 끊임없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런 숙제를 받고 특별히 퀸키의 시리아 대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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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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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